연습하면서 어려운 거 없었어요? 연습하면서 어려운 거 없었어요? 연습하면서 어려운 거 없었어요?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? 엄청 텐션이 센 노래인데 너희들 다 이러고 있어 솔직하게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동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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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 아, 미칫다. 아이고야. 화이팅! 아, 미칫다. 그만할까? 그만, 그만, 그만. 자, 봐요. 간단해. 이렇게 하면 집에 가면 돼. 아, 우리 팀 어떡해. 아, 얘도 못하고, 얘도 못하고, 나도 못하고. 아, 우리 팀 끝났어. 이미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끝난 거야, 이 팀. 그런데 그게 표정에 보여. 울지 마, 울지 마. 울 타이밍 아니야. 지금 그거 아니야. 못하면 못할수록 다른 친구랑 똑같은 연습 시간으로 연습할 생각하지 마. 제가 리더라고 연습도 시작하자 같이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팀의 모습은 정말 우울함 그 자체에. 한 명이, 그냥 진짜 딱 한 명이 이끄는 게 최대한 빠르고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저희 이거, 이 곡 자체가 아무래도 힘든 곡이잖아요. 하나밖에 없는 기회이니까 후회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. Q. 우리 팀의 첫 곡은 전투한다를 잘 하자. 그리고, 우리 팀과 함께 함께 연습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정말 잘 못해. 오늘 정말 잘했어요. 정말? 잘해요 저는 우리는 잘 못하는 것은 그것을 더 더 더 운동하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